나와도 사막이야 나오면 끔살 졸라 많다 왼쪽에 아파트 가볼까? 나도 아파트 하나 그냥 언노우야 언노우 비애령 상가 아파트네 주상복 한 곳 주상복 한 곳 뭐야 여기 못 내려가? 못 내려가? 설마 야 깜짝이야 계단이 있어 옥상에 아무것도 없고 난 못 내려가는데 아니 아 퀵 들어오라고 공간이 안된다 내 주위에 세 명 총도 없는데 아 아 트레이서 어 졸래요 아 트레이서 어 어 트레이서 개심해 그래서 바꿔서 좋다고 얘기한거지 그게 자랑한거냐 축하해 축하해요 누나 닥쳐 글픽 바꾼거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어디야 어디 우리 팀 아니야 나 근처인데 밑에서 싸우는 애 오빠 밖에 있어요 야 나 죽었는데 피에르 형을 살려라 피에르 오빠 어딨어? 1층 1층 같이 들어갔는데 1층 내려가는 데가 어디야 아 좋지 에? 아 청월이 없네 머리 머리 아 깜짝 놀래라 야야 죽이지 마봐 얘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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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 이 새끼 놀래라 냉동이 죽었어? 저기 있다 아 총알 있어 하나 더 하나 더 없어있는거 마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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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젠장 왜 방하는데 샷 얘만 내지 기다리고 있다 오 소리 개커 하나 올라온다 아 스크레이서 탄이 안 먹어줘 이 오른쪽 둘 쪽 아니야? 바닥인가? 위에 있어 지금 완전 배그 처음 하는 사람 같아 나 파이밍하고 있어 파이밍하고 있어 파밍하고 있어 소리로 깜짝이 얘도 uppn 함이야